이병헌 씨부터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백두산에서 저는 리준평이라는 이중간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정우씨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저는 백두산에서 조인창이라는 인물인데 북한에 너무 궁금한데요 북한에 얘기하면 안될 것 같기도 해서 화산폭발을 막으러 갔는데요 저의 주 임무는 폭탄을 해체하는 전투병은 아니고 그러한 기술병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천혜진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작전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유경 역할의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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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수지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재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최지영을 연기한 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해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백두산 연출을 맡은 감독 이해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병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연출을 공동연출을 맡은 김병사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자리 가득 배워주시고 뜨거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조합이 아닐까 싶은데 이병원씨 작년에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올 연말에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 만나면 소감 어떠실지 궁금해요 어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극장에서 뵀었던 영화인데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매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새 영화를 공개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고 하다가 2년 만에 올라오니까 약간 살짝 저한테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약간 설레어하시는 표정이세요 지금?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재난장인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하정호씨가 차에 타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전장인 더 테러라이브 그리고 터널에서도 엄청난 재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이번 백두산에서는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나서시는데 좀 다를 것 같아요 백두산의 가장 큰 매력 뭘까요? 화산을 막는 이번엔 막는 근데 전 터널이나 테러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놓여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 같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는 그래서 한결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년에 한 번씩 천년 전에도 한 번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런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 영화 안에서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막아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큰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또 하정훈 씨의 능동적인 모습 기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진 씨 정말 브라운만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백두산으로 이제 관객들 만나시는 게 많이 기대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? 네 전작 드라마에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영화 백두산을 통해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지 씨는 최근에 드라마 백아몬드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영화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 기대가 되거든요 백두산에서 어떤 매력 만날 수 있을까요? 네 아무래도 백아몬드에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아몬드에서는 국정원 요원으로서 사건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재난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재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수지 씨 고군분투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police declared Vietnamese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 우리나라